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을 마쳤죠. 그죠? 변수에 관련된 내용들, 뭐 기타 여러가지 우리가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이제 좀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3장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이제 제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컨트롤 한다는 뜻이겠죠. 제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여러분들 시연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알고 계실 건데 여기서 조건문은 어느정도 이제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건데 반복문에서 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뮤니터공학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공부를 했는데 복습을 안 하면 그게 이제 한두 뭐 한 일주일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오래 간다고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것도 쉬우 이것도 까먹고 저것도 까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2장까지도 여러분들이 반복을 안 하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래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학생들도 만나고 물론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화상으로 이래 만나긴 하지만 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제어구조에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건, 컨디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컨디션이라는 조건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건을 얼마나 잘 짜느냐 조건을 얼마나 잘 주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싹 바뀌어 버려요. 프로그램 코드가 그런 것들을 보면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저 사람 조건만 딱 보고도 어 프로그램 좀 했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우고 공부하고 현업에서 일하고 뭐 등등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여러분들도 고수의 문턱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산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산이 이렇게 있지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어 바로 뭐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에 동기부여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동네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산을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지름길도 알고 뭐도 알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전공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타지역에서 여기에 등산을 하러 왔어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름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안내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안내판도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저도 산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면 안내판이 그렇게 믿음직한 존재는 못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삥삥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이 정상에 오긴 오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한 시간 만에 왔다면 이 사람은 몇 번에 둘러서 걸쳐서 뭐 8시간이 걸린다는 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 올 때는 이랬지만 그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까지겠죠. 까지면서 자 여기 여기까지는 이제 직진을 하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또 흘러서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알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건너뛰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또 돌았다 가면 점진적으로 뭐 어떻게 돼요? 어. 전공법에 가까워지죠. 오르지 못하는 산은 없어요. 그죠? 단지 그거를 처음에는 삥삥 돌지만 반복을 하고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면 이 A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떠한 분야에서 한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3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물론 저는 30년을 했지만.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요즘에 시대가 많이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또 코로나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 IT 기술인 IT 기술은 배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죠? 네. 자 너무 앞에서 많은 말을 하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어. 하루에 최소 한강은 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제어구조구요. 어. 우리가 지금 2장까지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간단한 어떻게 보면 실행 모델에 따르는 것 밖에 없어요. 그냥 라인 바이 라인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문장부터 실행을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한다. 그죠? 그러나 많은 프로그래밍 상황에서 이 순차적인 프로그램 실행 흐름은 적합하지가 않다.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네. 이 순차적인 프로그램은 한번 실행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장비도 있고 또 24시간 동안 뭐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또 보여줘야 되고 그죠? 예. 특히 ATM기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현금을 출금을 하고 싶으면 그 버튼을 누르면 출금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현금을 입력을 입금을 하고 싶으면 현금을 입금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순차적인 프로그램 실행 흐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제부터 사용자의 호환성이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직진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죠. 운전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좌회전이나 우회전도 해야 되고 뭐 뉴턴도 해야 되고 그죠? 어. 자기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는 프로그램을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제어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세 가지의 제어구조를 조립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봤던게 문장 A, 문장 B 이렇게 실행을 쭉 하는 순차 구조, 순차적인 절차적인 구조였다면 자 이거는 선택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if, else 앞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써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if문이 들어와서 그 if문의 조건식이 뭐 스위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 문장을 실행하게 만들고 거짓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게 만들게끔 맞죠? 둘 중에 하나가 이 조건식에 따라서 A가 실행되느냐 B가 실행이 되느냐 아니면 중차비프를 냈다면 뭐 이쪽에 더 else if, else if에서 이렇게 뻗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현금 입금, 이걸 현금 출금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조건식에 따라서 일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현재 순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복 구조는 반복 구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잡고 이거 이제 반복 구조를 잡고 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For Moon, While Moon, Do While Moon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그것도 반복을 도는데 조건이 참이면 이거를 실행을 하고 또 이렇게 끝나고 돌아와서 또 조건식을 봤을 때 얘가 또 참이야. 그러면 또 문장 A를 실행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조건식이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러면 이렇게 루프문을 빠져나가는 형태 들 두고 우리가 반복 구조라고 하죠.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어, 문법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도 하고 예제도 쳐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문법이야 보이는 대로 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은 문제를 두고도 개개인별로 생각이 다 틀려요. 사람들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 사람들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누구는 이러한 조건을 주고 누구는 저러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프로그램만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 고수들이 짠 프로그램들을 모방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걸 이해하고 모방을 하는 게 맞지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모방을 하는 사람들을 모방을 하면 조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보통 큰 규모 회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모여서 회의하고 무슨 객체를 쓰고 등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조건은 이렇게 가져가자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주 간결하고 기능도 빨라지고 등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길이가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C++에 관계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구조인 if, else 문을 설명을 한다. 물론 if 안에 뭐 그냥 if 문 도 되고 if, else, if 도 되고 그리고 if, else 도 되고 중첩 if 문 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반복 구조로는 while 문과 for 문 그리고 두 알 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띄워 쓰기를 안 돼 있지? 다 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우선 관계 연산자 여기서 관계 연산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합니다. 그죠? 관계 연산자는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관계, 릴레이션, 오퍼레이터 그죠? 네. 그래서 두 개의, 두 개의 피연산자 제가 이게 연산자라고 했고 이게, 이게 오퍼레이터 이게 오퍼랜드예요. 오퍼랜드가 영어로, 영어인데 우리가 오퍼랜드가 바로 한국말로 피연산자입니다. 왜? 이 두 개의 값들은 이 연산자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연산자는 두 개의 피연산자를 비교하는데 사용이 된다. 예를 들면 x와 y가 같은가? x가 y보다 큰가? 등을 우리가 따지는데 사용이 되면 관계 연산자의 결과는 말씀드린 바대로 true, 참이거나 혹은 false, 거짓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1하고 2하고 같나요? 틀리죠? 틀리죠? 거짓이죠. 그리고 10은 4보다 크나요? 크죠? 참이에요. 요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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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많이 쓰고 요거는 수학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 두 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뭐 초보 그러니까 아예 이걸 처음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 좀 초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거는 느낌표가 있죠. 이거는 not 반대의 의미를 지는 거예요. 반대. not 연산자라고 불러요. 혼자 있으면. 그 다음에 equal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을 지니게 돼서 not equal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값이 같은지 확인을 할 때 한번 요거는 써봤다. 그죠? 그래서 2와 3은 같지 않다. 당연히 같지 않으니까 참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왔던 이러한 내용들과 뭐 꼴랑 두 개 더 추가된 것 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산자들은 통상 2항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2항 왜? 오퍼랜드가 2이자 써가지고 2개라고 해서 그래서 2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참이나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은 c언어에는 없었죠. 그래서 c언어에서는 0만 거짓이고 0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다. 0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c++로 넘어오면서 뿔이라는 자료형이 생겼죠. 그러한 혼란들을 다 종식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뿔 형식의 변수는 true 및 false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대입을 했을 때 변수에서 그죠?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true로 대입해서 printf로 출력을 해보니까 true로 출력이 안되고 뭘로 출력이 됐어요? 1로 출력이 됐고 false는 0으로 출력이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식 1 equal equal 2는 당연히 false 값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이용하여 간단한 관계 수식을 만들고 수식의 결과를 불 변수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물 초기화 해주는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1하고 제가 그랬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마지막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이거는 틀리니까 false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std 하고 뭡니까? 여기에다가 콜론 두개를 붙였고 불 알파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불 알파를 불 알파를 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냥 이 문장이 없다면 이거를 찍어버리면 이거는 false이기 때문에 여기에 0이 나와요. 그런데 자 출력을 할 때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우리가 불 값을 true 또는 false로 출력하게끔 즉 다시 말해서 문자열 형태로 출력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0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이미 앞선 예제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rue와 false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std 콜론 콜론 불 알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의 불타입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참과 거짓으로 나타낼 때 정수값을 사용했다. 즉 0의 값은 거짓으로 간주되었고 0을 제외한 모든 값은 참으로 간주되었다. 관계연산자나 논리연산자는 수식이 참이면 이를 생성하였고 거짓이면 0을 생성하였다. 현재도 예전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하기 호환성을 위해서 c++ 타입은 c++ 에서 불타입은 불타입과 인트타입은 서로 호환이 되죠. 이걸 적지 않는 이상은 얘는 0 아니면 1을 출력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 인트타입하고 서로 호환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논리연산자에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대다수 아실텐데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는 뭐 비트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언어에서 다 했고 논리연산자 한번 봅시다. 논리연산자는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하여 조건이 한 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건이 딱 한 개만 있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지하철을 이용한다. 지금 오거나 가 있죠? 그리고 오거나 가 있다. 오거나 라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비가 온다는 조건과 눈이 온다는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비가 비와 눈이 같이 올 때 이거를 이럴 때가 참인 거죠. 맞나요? 네. 근데 오거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되면 지하철을 이용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C++에는 조건들을 다양하게 묶을 수 있는 논리 연산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게 바로 논리 연산자 엔드 연산자고요. 이거는 파이프 두 개의 기호입니다. 파이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원화 표시 있죠. 그 원화 표시를 쉬프트 키로 눌러보시면 어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짝대기 표시 이거를 우리가 파이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연산자가 두 개 들어와서 이거는 오아 연산자가 됩니다. 논리적 오아 그리고 요기에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잠깐 떼서 설명드렸죠. 그죠. 뭐에요. 낫드 연산자입니다. 낫드 연산자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죠. 엔드 연산은 말 그대로 엔드 연산이에요. A와 X와 Y가 모두 참이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거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볼 때 이 내용을 볼 때 B가 오고 눈이 오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얘는 그 해당하는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파이프 논리적 오아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X가 B가 온다 Y가 눈이 온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고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햇볕 햇볕이 쨍쨍 내려 쨌다 그러면 지하철을 이용을 하지 않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모두 거짓이면 거짓을 나타내는 거고 이 낫드 연산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X가 예를 들어서 참이에요. 얘가 참인데 앞에 낫드가 붙었어. 참인데 앞에 낫드가 붙었으니까 얘는 거짓으로 나오고요. 얘가 X가 거짓이야. 거짓인데 앞에 낫드가 붙었으니까 거짓의 반대는 트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P 연산자 오퍼랜드가 지금 두 개죠. 그래서 이악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악 논리 연산자라고 하고 이거는 한 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단항 연산자 이해갑니까? 네. 자 그 다음 엔드 연산자는 두 개의 P 연산자가 모두 참일 때만 연산 결과가 참이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X는 3이고 Y가 3일 때 그러니까 엔드는 뭐뭐 이고 O는 뭐뭐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3이고 Y가 3이면 얘는 트루에요. 그죠? 그래서 위의 수식에서 X의 값이 3이고 Y의 값이 3인 경우에만 참이 되고 어느 하나라도 X나 Y가 둘 중에 하나가 3이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전부 거짓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3이 아니면 전체 수식의 값은 False가 됩니다. 거짓. 그죠? 예. 당연하단 말이죠. 이거는 그죠? 예. 자 그리고 자 논리 연산자 중에서 O와 연산자는 뭐예요? 뭐뭐 이거나 라고 있어요. 그래서 X가 3이거나 Y가 3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3이면 이거는 True를 포함하겠다 라는 거예요. 둘 다 3이 아닐 경우에만 거짓으로 판단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O와 연산자는 하나의 P 연산자만 참이면 연산 결과가 참이 되죠. 그래서 위에 수식에서 X나 Y 중에서 하나만 3이면 전체 수식은 참이 된다. 그죠? 예. 근데 둘 다 3이 아니면 그것만 유일하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트 연산자는 P 연산자의 값을 반대로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즉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으로 만든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이 값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X가 예를 들어서 3이야. 그죠? 그럼 이게 3이라면 얘는 true를 return하지만 이 값이 갈로 안에 있는 것은 true를 return하지만 이 not 연산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false가 돼서 뜰쳐 나오고 만약에 얘가 3이 아니고 다른 값 2다. 그러면 이 안에 값은 원래 false인데 그죠? 이 not 연산자 때문에 true가 돼서 출력이 되겠죠. 맞죠? 예. 이해되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 여기까지 일단 하고 시간이 30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어 시간에 실습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고 다음 저는 강의를 진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논리 관계 그리고 제어 구조 이런 것들을 어 좀 오르면 어 여러분들 반드시 반복을 하셔야 되고 어 제가 누차 강조 드리듯이 하루에 5분이라도 보자.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어 원래 왔다 도 감사합니다.